안녕하세요 미즈림입니다. 오늘은 미국 집 구하는 이야기를 해볼거에요. 집을 구할 땐 진로우, 크라이그리스트, 아파트 관련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했어요. 집을 구하는 기준은 첫번째, 짝꿍이 원했던 동네였어요. 안전하고 회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곳을 거주 애정지로 삼았습니다. 저는 렌트비아 관리회사, 그리고 남양을 고려했는데요. 그렇게 구해진 저희 아파트에요. 마존 월마트 아이케아의 도움으로 채워진 집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